안녕하세요. 먹는 생물입니다. 오늘은 두찜 로제찜닭 순살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콜라 그리고 닭다리 와우 목둑 너무 고소하고 짭짤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매콤한 맛 라면은 소시지 처음 먹어보는다 과일 100g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초콜릿 마요네즈 오돌뼈 남은 소스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리고 소스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참기름 소스 소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바삭바삭 heres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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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뼈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가슴 고추 고춧가루 배불러 암흑 바삭바삭 매콤하고 달콤해요 매콤달콤해요 고춧가루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